레깅 잘하는 방법입니다 레깅 L E G G I N G 뭔가 끌려온다는 느낌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렇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딱 임팩 직전까지 끌고 와서 치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효과 한번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도 돼요 뭐 춤추를 춰요 뭘 뭘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근데 저는 잘 끌고 내려오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버텨가지고 끌고 내려오면은 잘 끌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면에서 보면 뭐 측면도 좋고 잘 끌고 왔잖아요 제가 지금 슬로우로 보여 드릴 거예요 와아 가보셨죠? 그걸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연습도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비거리 플렉스 라는거 제가 이것도 가지고 뭐 하는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소리를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이쪽에서 소리 나게끔 연습을 하면 돼요 이건 어떤 소리를 활용한 훈련법이긴 한데 실제로 몸과 손이 동시에 타겟 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둘 셋 딱 바라보게 하면 이 상태에서는요 절대 팔이 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핀다 아우 안돼요 사람 몸이 둘 셋 빵 돌고 쭉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갖다가 그냥 안 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가만히 있고 손으로 자꾸 치려고 하니까 펴지는 거죠 그런데 몸 뭐 바디 턴수윙이다 하체 턴수윙이다 이런 개념은 아직 방법을 설명 안 했으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둘 셋 하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리고 쳐져 나가거든요 레깅을 잘 하는 방법이 아니라 물론 제목을 잘 제가 레깅을 잘 하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레깅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몸의 정면과 손만 맞춰 주게 되면 딱 붙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깅을 하려고 막 붙이고 막 붙이고 해서 막 이런 좀 가슴아픈 동작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레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는 거 꼭 좀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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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